우리 브랜드도 와디즈 할 수 있을까? 혹은 우리 브랜드가 와디즈 핏에 맞을까? 이런 고민 드시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와디즈를 하면 우리 브랜드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How To 방법부터 수수료별 서비스까지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첫 번째, 와디즈 고객과 기존 커머스 고객의 성향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있고 두 번째, 이미 판매했던 제품을 와디즈 프로젝트로 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이 강의는 패스하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신다면 딱 30분 만에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요즘 마트나 광고에서도 보셨던 라라 스윗도 와디즈에서 시작한 브랜드고요. 올리브영에 입점하고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아린스야도 와디즈 출신 메이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와디즈 비기너스쿨 시청해보세요.